안녕하세요 처음쯤 팀 입니다 오늘은 환 펀치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는 회사죠 체스코 인데요 임팩 드릴 전동 드릴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 펀치 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던 망치로 때려 사는 한 펀치나 아니면은 가위처럼 손으로 찝어서 쓰는 한 펀치에 비해서 작업능률이나 속도가 월등해요 그리고 금액도 이 제품이 2mm 부터 15mm 까지 나오는데 4,000원에서 7,000원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접근성도 굉장히 괜찮구요 성능도 제가 영상을 못 찍었는데 뭐 석고보드나 매트나 뭐 얇은 동판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잘 뚫리는 걸로 제가 확인을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칼로 할 수 있는 것을 동그랗게 뚫어주는 제품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거기에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으니까 회전력이 더해져서 과하게 사용하면 날이 빨리 뭉개지겠지만 그만큼 빠르고 이쁘게 뚫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 영상을 못 찍어서 한 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도 많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피삭체를 뺄 수 있는 구멍이 나 있어서 이렇게 빼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간단하게 하나씩 구입해서 뭐 마감용으로 아니면은 좀 이쁘게 깊게 타공을 하시고 싶으실 시에는 길이보다는 이런 환 펀치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뭐 코어 드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석고보드나 좀 무른 피삭체를 딸 수 있는 c5파이 까지 나오니까 뭐 전선과는 못 찍어 넣더라도 전선을 직접 밀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환 펀치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제품은 사용 영상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제가 죄송하고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제품 사용 영상이 나올 거에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물점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